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난주에 중국의 5대 블루칭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들쭉날쭉하던 작년과는 다르게 5개 모두가 만족할 만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우리 펀드가 올봅게 주장하던 가치주가 드디어 빛을 발해 1년 전에는 생바닥을 헤매던 유식이 지금은 사료에도 내놓은 사람이 없을 지경입니다. 그 와중에서도 공항이라고? 내가 마중나갈까? 됐어. 바쁜데 무슨. 어디? 사무실로 올래? 아니다. 그냥 아파트로 올래? 너 원하는 대로. 에이 변변 펴는 대로. 그럼 나의 아파트가 편하지. 짐도 있고. 그래 그럼. 호텔 예약했는데 취소한다 그럼? 응. 이따 와. 어. 어. 그렇게 좋아요 변호사님? 왜 해? 나 참. 내 인생의 마지막 선택 너 하나뿐이야. 가슴 아픈 이별이 우릴 찾을 수 없게. 두 번 다시 눈물은 없을 거야. 영원히 세상을 다 걸고 약속할게. 밤만 보고 숨이 차게 달려온 날들. 그렇지만 서운해진 건 외로움.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야야 어디가? 하민국이다. 내 방으로 옛날 짜장. 아니 1년 전 바로 그 짜장 하나 배달이다. 저 이제 짜장면 배달 안 하고요 커피 도 앉아 시키려고 했어 잘 됐네 브랑데스 아이스 헤이즐러 파일초콜릿 카라멜 마키와또 저지방 생크림 넣어서 휘핑한 채로 개피 설탕가루 생량 한 대표 살아있었네 누가 저 죽었다고 합니까 아니, 그저 뭐 죽었던 걸로 치져먹어. 돈은 죽고 성질만 살아 있었네. 돈은 죽고 죽었음은 작품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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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럼 전 이만 응 빨리 돌아왔네 한 3년 예상했더니 내가 시간 5일만 주려고 그랬는데 좀 충분히 줬다 1년 좋지 내가 시간 말해주니까 미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백이자 결혼도 하고 부럽다 바빠? 바빠요 내가 엄마 예제처럼 한민국 씨 하나만 보고 손가락 빨고 있을까봐 일 많습니다 저 난 한가한데 바뀌었네 우리 처지가 아주 따박따박 1년 새 말댓고 많이 늘었다 그럼 변호사인데 말댓고 늘어야지 말댓고 못하면 그게 변호사야 한마디 하면 세마디씩 하네 한민국 씨가 원채 지위 고하 남녀노소 유유상종 니편 내편 안 가리고 원채 말이 짧으셔야지 나 싫어? 그래서 이제? 먼저 싫다고 떠난 사람이 누군데 나한테 모자기를 씌우는데 나 싫어 그래서 이제? 왜? 싫냐고 싫다고 알았어 알았어 잘 왔다 수고해 변호사님 수고해 변호사님 수고해 변호사님 580 580 잘 지냈어요? 잘 지내는 게 뭐예요? 여기 재개발 된다 그랬다 안 돼 가지고 집값 떨어져 난리야 다들 그때 팔았으면 얼마나 좋아 왜 또? 저 혹시 저 없는 사이에 드나드는 남자 없었습니까? 없었는데 그래요? 딴 놈 좀 한다라니까 말도 그렇게 안 됐네요 딴 놈 누구? 한민국이? 한민국이도 코빅이도 안 비쳤어 절감 같애 505호 조용히 해